1.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오 그 발톱은 모시며 먹고 구석드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시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마란한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아멘 오늘 종말이 다고음 24번째의 단일서 7장을 읽었습니다. 소제목은 지난주에 보았던 이방인의 때에 관해서 복습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해아래 새것이 없나니 이것은 종말론에 있어서 이전의 사건들이 앞으로 다시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좋은 개시의 예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목 3번 적그리스도의 출연인데 이것은 오늘 읽은 본문과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네셀 7장 19절 20절에는 넷째 짐승이 나와요. 이제 중간에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넷째 짐승은 첫째로 의미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에요. 두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누구?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둘 다 사단도 그렇고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일곱 머리에 열 뿐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넷째 짐승도 일곱 머리에 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관주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일어나므로 로마 제국과 하나다. 질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또 무엇과 하나입니까? 지금 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는 하나다. 또 적그리스도는 뭐와 하나다? 거짓 선제자와 하나다. 또 적그리스도는 뭐와 하나다? 게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뭐 타고 나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오죠. 붉은 빛 짐승과 타고 나오는 큰 음녀는 하나죠. 그리고 붉은 빛 짐승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지. 그다음에 큰 음녀가 타고 나오죠. 큰 음녀가 누구입니까? 로마 캐토릭이에요. 로마 캐토릭과 적그리스도는 하나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하나라고. 벌써 몇 가지가 하나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다 찾았네요.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세계 정세에서 어떠한 사단에 원수의 세력들이 일어나 우리들과 전쟁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적하여 승리해야 되느냐 원수를 똑바로 하는 것. 그것을 지피지기라 그래요.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거 봐요. 단에서 7장 19절로 20절 넷째 짐승으로 등장했는데 이건 막 무지막지한 놈이야. 거기다 걸어놨어. 엄청난 놈이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모든 짐승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짐승과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질문합니다. 앞에 짐승은 뭐가 있었습니까? 세 개가 다 있어. 사자 곰 표범 그다음에 이게 넷째 짐승은 이거 누가 그림 그려놨들 잘 못 그려. 일곱 머리에 열 뿐이야. 무지막지한 짐승이야. 세상에 한 번도 못 본 거야. 그렇게 앞에 다른 짐승들과 다르다 일어났어요. 모든 짐승과 다르다. 앞에 있는 짐승과 다르다. 심이 무섭다. 아주 무섭게 보여. 핵에 망치각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생겼어. 이빨은 철로 되어 있어. 이런 짐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톱은 노시야. 이 짐승이 얼마나 흉포한지 막 먹고 부서뜨리고 밟고 박살내고 막 무지막지하게 행동을 해. 그리고는 먹고 부서뜨리고 밟고 하다가 안 되는 거는 밟아가지고 뭉개해버려. 머리에는 20절 봐요. 열 뿔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작은 뿔이 나와. 아 로마 제국을 형성하는 10개국에서 작은 뿔이라는 적그리스토가 나오는구나. 지금 로마 제국을 말하면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작은 뿔 적그리스토를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 계속 나오잖아. 여러분 19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모든 짐승과 다르단 말은 사자와 다르고 곰과 다르고 표범과 다르다. 넷째 짐승은. 그러면 사자는 무슨 나라다? 바빌론이다. 곰은 무슨 나라다? 메대바사다. 이거는 벌써 다니엘서 2장부터 설명해 온 거예요. 표범은 무슨 나라다? 헬라다. 넷째 짐승은 무슨 나라다? 로마 제국이다. 그러면 해석을 또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앞에 있는 세 나라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이 로마 제국은 바빌론이나 메대바사나 헬라 나라보다 무지막지한 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큰 신상이 나오는데 우에서부터 금, 은, 동, 철이에요. 금은 바빌론이고 은은 메대바사고 동은 헬라고 철은 어느 나라의 로마죠. 그러면 이 금나라인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전부 다 신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상은 우상이죠. 이게 인간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부터 주님 제림하실 때까지의 인간 정부들이 어떻게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가면 돌이 날아와서 때려서 신상을 박살내죠. 주님이 제림하셔서 인간 세상을 박살내는 걸 말씀하셔요. 알렐루야. 그리고 다른 말로 해볼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인간 정부. 정부가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수백 개가 되잖아. 이 인간 정부는 네 개의 나라로 대표돼. 바빌론, 메대바사, 헬라, 로마 이 네 나라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간 정부를 대표하는데 모든 나라들이 다 우상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자체가 우상이잖아. 다 우상의 나라야. 우리만은 주님의 왕국 안에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만은 이곳이 성막이 돼줘야 돼요. 결국은 다시 말합니다. 이 우상은 박살나죠. 떠인돌이 날아와서. 그럼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지금 짐승 얘기가 나왔잖아. 사자? 그 다음 뭐예요? 곰? 그 다음 뭐예요? 표범. 그 다음에 무선 짐승인데 또 살짝 바꾸면 이 세상의 인간정부는 짐승과 같은 나라들이야.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야. 전부 짐승의 나라들이야. 짐승은 어디로 연결되냐? 저크리스토와 연결이 돼요. 저크리스토 이름이 짐승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이 인간정부를 정상으로 안 봐요. 우상의 나라. 마귀가 마귀를 섬기는. 그러니까 사단의 왕국으로 보고 있어. 이 땅의 인간정부. 역사상 인간정부를. 그 다음에 짐승 같은 나라야. 정상적이 아니야. 사람의 나라가 아니야. 모세가 세운 성막의 그러한 이 땅의 정부가 아니야.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우상의 나라여 짐승의 나라다. 이것을 확실히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 전체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중에서 광야의 모세가 그 넓은 중에 조그마한 한 지점에 성막을 세웠듯이 이 지구상에 우리만은 아주 작은 점과 같은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께서 데려가실 이 땅에서 몇 안 되는 설기로운 처녀들이요. 알곡들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방인의 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방인의 때가 지난주도 그랬죠. 70일 안에 중간에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이 사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신 주님 여러분 그냥 성경을 공부해가지고는요. 70일의 이 중간에 이 중간이잖아.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걸 발견하기도 쉬운 게 아니야. 그림을 그리 넣기도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눈으로 보여요. 아 이거 특별히 넣어놨구나. 우리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끝나는 건 아니야 지금. 이 지점 질문하면 무슨 일 있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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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요? 그렇죠. 저크리토가 출연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내가 인터넷으로 질문 받았는데 저크리토의 출연과 연관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들이 5년이나 10년 있으면 세상 끝난다고들 했대. 그런데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틀린 말이다. 저크리토가 출연하고 3년 있으면 예수님이 공중지님 하시는데 저크리토가 출연하기 전에 있어야 될 징조들이 먼저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게 바로 그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 다음 누가 배워봐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느닷없이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무슨 징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모든 상황들을 살핀다면 성경을 연구한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징조들을 보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도 없이 어떤 목사들은 앞으로 5년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공중지님 하십니다. 그래 버렸어. 틀렸죠. 징조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바로 그냥 주님이 오시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징조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징조들이 굉장히 빨리 성취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현상들이 더욱더 강하게 주님 오시는 징조들로 더 심하게 나타나고 또 빨리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분증을 차려야 된다고 말이죠. 이방인의 때를 복사하려고 했는데 이방인의 때는 종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의 때는 조금만 있으면 끝나. 그리고 아살아살안한 때에 있어요. 연구를 잘해야 돼. 세계정서를 잘 살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때는 종말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 현재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직전에 살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라우디가 교회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곧 가겠다 그러셨어요. 안 그랬죠. 라우디가 지금이 라우디가 교회 시대인데 게시록 3장 끝부분에 보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지? 문을 두드렸어. 그 정도 가까웠어.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벌써 우리 문 앞에 오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내가 강조했죠.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줘. 지금 쫙 멀리 오셨을 때 벌써 알아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라우디가 교회인들은 문을 열어드리지는 않아. 이건 뭐 구원하고 상관없는 짜들이야.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식하면 망하잖아.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영혼이 깨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잠자는 사람들이야. 종말론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번쩍 깨어나는 거야. 눈이 반짝거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깨어나게 해가지고 뜨겁게 하고 정신이 번쩍 든게 하고 그다음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세례의원과 같은 사명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구원은 받았어요 벌써. 그렇지만 주님이 오심이 되어서 할 일이 담아있다. 딸란트를 주시잖아. 직분이 있잖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30몇 년 전에 이거 읽을 때 굉장히 깊이 왔어요. 주님이 평소에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성경 읽을 때 그 성경 구절에서 내가 막 팍 떨어지는 거야. 막 몸이 떨리는 거야. 어떤 때는 빛이 번쩍 번쩍 나는 거야. 막 빨간 걸로 밑줄을 막 몇 번 안 칠 수가 없는 거야. 막 뜨거워. 그건 뭐냐. 종아 내가 평소에 너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말이 바로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거 읽을 때 훨씬 더 뜨거운 거야. 알렐루야. 그 백지 뜨겁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런 걸 읽을 때 내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검같이 나오리라. 내가 주님 앞에 단련 받을 때 이 말씀들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연단을 받을 때에 죽게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에 대한 신뢰감을 주셨는지 여러분 자꾸 외워봐.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오. 그분이 내 길을 예정하셨으니까 가다가 비틀그레이도 하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남기고 그래. 그렇지만은 마침내는 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검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약속을 해버렸어.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는 제가 예고를 할게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에 대하여 저크리스토가 등장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징조들이 더 강하게 빨리 나타날 거예요. 세상은 더 급하게 돌아갈 거예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려워진다고 따라서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고 아 이것이 주님께서 성격을 통하여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이며 저크리스토가 나타날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은 덧더고 오실 것이에요. 견고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더 크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할 일은 더 많아질 것이에요. 100%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종말로 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주제가 뭐예요? 언제 오시는데 얼마나 남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자기 주장대로 5년 있다가 10년 내로 오신다면 난 아니다 그랬어요. 10년 내로 어림도 없다 주님 못 오신다. 30년 내외다 내가 그랬어요. 자꾸만 더 보다 빠를 수가 있겠지. 30년 내외에 했으니까 30년 안 바뀌다. 이쪽 저쪽이 다 그 말이에요. 난 답변을 했어요. 나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며 세계정세를 면밀히 관찰했을 때 30년 전후돼가지고 제크리스토가 등장할 것이며 제크리스토가 등장한 후에 딱 3년 있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전을 마실 것이다. 이것은 내가 연구한 바이다.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멋대로 성경적인 근거나 또 기도가 부족하고 세계정세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느닷없이 5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는 자들은 무책임한 거예요. 5년 뒤에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아가려면 멀었잖아, 아직.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고 주님 오실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유가 10개국이 뭉쳐가지고 재생로마 제국이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야. 징조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제조건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눈을 보러 붙고 우리 잘 살피자. 왜? 마지막 구원의 지금 우리들 마무리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진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단계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자. 특별히 내가 강조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은사를 축복으로 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자꾸 연구해봐. 왜? 성경을 대조하면서 연구해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걸 확인해봐요.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특히 관주에 관주를 더해서 자꾸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어떤 성경이 뻥튀기로 너무 과하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균형 있게 해석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방의 때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있는데 이방의 때는 끝나갑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끝나가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없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죠. 지금 모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혼란 자연에서의 혼란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점점 더 정신없게 급하게 돌아가다가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해오던 징조들이 하나씩 둘씩 막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금부터 무장을 해가지고 훈련 군인들이 훈련 잘 받아가지고 싸워서 이기잖아.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큰 용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2번 해아래 새것이 없나니 이거요 이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요 자꾸 대접하면 몰랐던 게 자꾸 새롭게 나타나요. 아 이 사건도 다음에 다시 일어날 사건이구나. 해아래 새것이 없다는 걸 이전에 있었던 것이 다음에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특히 중요한 사건들은 앞으로 이런 모양으로 또 일어날 것이니까 미리 알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된 것도 지금 많아 벌써. 그렇게 이전에 있었던 게 다음에 또 있었던 두 번 일어난 사건들도 많고 또 다음에 또 일어날 사건들도 많아 지혜가 있다면 성경을 잘 살펴봐. 그러면 이것이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또 이루어질 것이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복습식으로 다시 또 한 번 여러분들이 상기하셔야 돼요. 제가 7월 9일 날 대전에서 대전 집회에서 그때 강의할 때 구약의 유대인들과 신양의 교회가 닮은 점이다 하는 데서 강조를 했어요. 왜 강조했는가 하면은 닮은 점이 있음으로 이것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힌트 영감 센서 이런 것을 얻게 돼요. 주님 벌써 이전에 있었던 거 다음에 있을 거야 했으니까 그게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죠? 구약에 있었던 일이 신약에 와서 반복된 게 많았어요. 그거를 복습을 함으로써 결국 어디로 갔다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 오심에 대한 것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돼요. 아하 이런 일이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30세에 등장하셨죠? 제크리스토가 몇 세에 등장하겠어? 제크리스토가 30세에 등장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없다 그랬잖아 그 말이. 그런 걸 내가 영적인 센서라 그랬잖아. 그 정도 센서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크리스토가 30세에 등장하는 거는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틀림없어. 내 주장이야. 틀림없어 이건. 20세나 50세나 나같은 70몇 세에 등장하지 않아요. 30세야.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야. 해아래 새것이 없나니. 그때 그 사건 있잖아. 잘 살펴봐. 힌트 줬잖아 벌써. 그런 뜻이야 벌써. 힌트 줬는데 뭐. 그러면 전본의 힌트를 주시고 해아래 새것이 없다는 말씀과 같이 구약에서 있었던 게 신약에 와서 다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다시 한다면 그럼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데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남보다 시대를 더 앞서 빨리 볼 수가 있어요. 왜 앞서 볼 수 있으면요. 대비를 또 남보다 더 잘 미리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절묘하고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는 놔두고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부터 이야기해봅시다.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과는 바빌론에 포로가 됐죠. 그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바빌론에 포로된 거는 신약에 와서 교회가 타락되어서 어디에 포로된 거에 비유됩니까? 전주교회 캐토릭에 포로된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로마 캐토릭 천주교회 잡아먹혔잖아. 중세 천년 동안 핍박받았잖아요. 캐토릭이 다 완전히 지배했잖아. 뭐 하기 전에?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하기 전에는요. 캐토릭이 깍잡고 있었어. 이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바빌론에 포로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포로됐는데 신약시대 때 교회는 어디에 포로됐어요? 바빌론이란 나는 없어졌으니까 로마에 포로됐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로마 캐토릭이라는 거 알아요. 로마 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로마 캐토릭과 로마 뭐예요? 제국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을 로마 교회라고 그래. 그 다음 로마 제국이야.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바빌론 포로 신약시대 때는 로마의 포로 그러면 바빌론하고 로마하고 무슨 관계인지 아시는 분? 바빌론과 로마는 하나다. 딱 정의를 명쾌하게 내려주는 사람이 굉장히 빨간 사람이에요. 바빌론과 로마는 하나다. 바빌론은 로마이며 로마는 바빌론이다. 무슨 근거냐? 그래 물으면 누가 따지면 뭐라고 대답을 명쾌하게 해야 되잖아. 다니엘스 2장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니엘스 2장의 머리가 바빌론이면 발가락 끝까지 바빌론이야. 그런데 전에 벌써 말한 거야. 여러분 내 얼굴을 봐요. 나 모르겠어 누군지. 그러면 내가 발을 들어가지고 발가락을 막 이렇게 누구 발가락이야? 물어보면 뭐해? 그러니까 우해가 이렇게 머리가 바빌론이면 발가락 끝까지 바빌론이야. 그런데 이름이 살짝살짝 나라 이름만 바뀌었지. 바빌론은 바빌론이야 끝까지. 그래서 제일 끝에 가면 로마가 나오잖아요. 로마는 바빌론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거다. 메대바사도 바빌론이고 헬라도 바빌론이고 로마도 바빌론이고 지금 이 인간 정부들이 다 바빌론이에요. 무슨 뜻이냐. 바빌론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계의 모든 종교는 로마 교회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 교회가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영적인 사단적인 영향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까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로마 캐토릭에 꽉 잡혔잖아. 그 물 먹어가지고 성무, 성자, 성령이나 하고 앉아있고 전부 다 로마 캐토릭에 하는 거 썩어빠진 거 그거 다 따라하고 절귀도 없는 절귀를 만드는 거 다 따라하고 침렬, 세례를 다 바꿔놔. 얼마나 따라하는지 봐요. 99.9%로 이렇게 로마 캐토릭을 따라해. 기독교가 정체성 없이 이게 뭡니까? 로마 캐토릭을 다 따라하고 이단 중에 제일 큰 이단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제일 진노하시는 종교가 로마 캐토릭이라는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거 다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희의 골빈자들이 이 기독교를 다 배려놓는 거야. 성도들을, 양도들을 다 다 그냥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야. 로마 캐토릭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열 분도 더 강조했잖아요. 로마 캐토릭에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아라 새것이 없나니 봐요.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그 다음에 교회는 로마 교회 포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70년 있다 돌아왔어. 교회도 천 년 만에 마르틴 루타가 종교계 해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그걸 개신교라 그래. 사람들이 말을 그랬잖아. 그래서 그건 그냥 교회인데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일어났잖아. 그런데 로마 캐토릭이 또 우리가 교회야. 쟤들이 무슨 교회야. 마귀 집단이. 마귀 집단이잖아. 우리가 교회야. 그러면서 교회라는 명칭을 저들이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깐 너들 너들은 개신교회야. 그랬어. 우리 보고 개신교회야. 프로테스탄트래. 아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에 강렴하셔가지고 그날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알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기독이라는 단어는 한자에서 온 건데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하면 기독교예요. 우리는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예수교예요. 벌써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그때 교회가 딱 선 거야. 로마 개토리가 6세기 말에 생겼어요. 엄청 오래 뒤에 500 몇십 년 더 있다가 로마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라 그래. 로마 교회. 이 로마자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돼. 로마 하나님은요. 아주 로마 아주 진절매로 나요. 주님 오시면 가장 큰 심판을 받을 대상이 로마 붙은 로마 교회와 로마 캐토릭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돌아왔어. 이스라엘은 바빌라면서 돌아왔고 자 돌아왔어. 교회는 어디에서 돌아왔어요? 로마 캐토릭에서 돌아왔어.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성전을 지었어요. 서루파벨 성전. 너무 형편없어. 기독교도 개신교라고 그러고 말하는 기독교도 종교계획에 돌아왔는데 진짜 살아나지. 영이 살아나지 못했어. 그 애가 교회답게 일어나지 못했어. 로마 교회에서 그냥 천 년 동안 묶여있다가 나오니까 기형화가 하나 나온 거야. 이거 세포도 캐토릭 세포고 사상도 외형도 모든 것이 다 그것은 나왔다 하면서도 그 물을 못 벗어난 거야. 여러분 종교계획한 지가 500년이 넘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뭐라고 말하는가 말해. 그때보다도 기독교가 더 로마 캐토릭이 닮았다. 천주계가 더 닮았다. 가르쳐수록 더 돌아가고 있다. 보통 사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형편없어. 우리가 종교계획 했는데 초대교회 같이 충만해야 되는데 종교계획 뒤에 옳은 게 된 게 하나도 없대.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너 온전한 거 하나도 내가 못 보겠다. 잘 된 게 하나도 없어. 옳은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기형적이야. 로마 캐토릭 물 먹고 맘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 그것은 나왔다고 살았다 하냐? 아니야. 실상은 너는 다 죽었어. 그게 사대교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다시 말합시다. 해아라 새것이 없나니. 귀한 거 하나 배우세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지었는데 성전 이름이 뭐라고요? 두 번째 성전이 수룩바벨 성전이 성전이 형편없었어. 막 울었어. 노인들이. 그러고 난 뒤에 죄종들이 슬슬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기도 많이 안 하면 하나의 말씀 많이 못 받잖아요. 그렇죠? 성전 많이 읽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많이 못 듣잖아. 깨닫지 못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시들시들 시들시들 했으니 이제는 선지자들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래서 12소 선지자들을 지난주에 내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시들시들시들 하더니 엘리 제사장 때처럼 주님의 말씀이 희귀야. 그래가지고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한 400년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어. 이야 고통사건 아니죠? 그러다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 상태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잠자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거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엉터리 율법주의다. 율법에 빠져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인 거야. 자 그럼 교회에다 대입을 해봅시다. 종교계의 이후에 종교계의 했다고 해놓았는데 이게 죽은 교회 아니에요. 그죠? 500명의 10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초대교회 사도자들과 같이 증거하는 종들이 없다 이거야. 지금 교회에 없다 이거야. 이스라엘에서 그러다가 몇백 년 있다가 주님 오셨는데 오히려 주님을 죽였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종들이 없다 이거야.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또 오시는 거야. 똑같아 지금. 상황이 똑같아. 그런데 주님 오시는데 하악 주님 오셨다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다시 심각하게 다시 못 박는다 그랬어. 이거 뭔가 하면은 적그립도 편에 들고 양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알리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백상 거기서 나오라 했는데 천족에 빠져 있고 시대가 그렇다 이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지. 똑같아요. 더하면 더 했지. 그래서 아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어도 되겠다. 우리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대비해야 되겠다. 야 그럼 우리를 쓰실 수 있겠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아보자. 할렐루야. 주님이 곧 오심을 우리들 한번 납발수가 돼가 한번 알려보자. 우리의 남아있는 생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이것이다. 계속 말했죠. 예찬교회의 설립 목적은 이거다.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가까웠냐. 우리가 감각이 있다면은 좀 깨달아보자. 새하려 새것이 없나. 그리고 이거 이제 끝나면 이제 다음 수사가 뭐예요? 저크리스토 출연이야. 저크리스토 출연에 대해서 본문이 다 안내여어. 7장 10부절 20절이야. 무지막지한 놈이 나타나는 거야. 양의 달을 쓰고 나타나는 거야. 그다음 재생로마 제국의 황제로 나타나는 거야. 7번째 황제와 8번째 황제. 광화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야. 지중해 북쪽에서 나타나는 거야. 캐토릭이 우세한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서 10개국이 뭉칠 거예요. 약 30년 전후가 되면은 재생로마 제국이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데 대해서 시대를 자꾸 봐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요. 지중해 북쪽이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보세요. 러시아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시라고. 그러면 아 성경 말씀하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때려라 하자. 깨어있자. 여러분들은 잠들지 않게 돼요.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마지막 때 쓰실 거예요. 그런 확신은 준비했는데 주님이 감동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해놓고는 안 쓰시면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반드시 주님하고 쓰시게 돼 있어요. 우리를. 준비하고 기도했으니까.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주님 마지막 때 오실 때 한번 써야 봤는데 아이 희한하게 태어났잖아. 100년 전에 났었으면 어리바리 안고 다니잖아. 100년 전에 안고 다니잖아 우리. 아 근데 지금 막 아 지금 비상한 때 태어났어. 오래 사시가지고 주님 저거리에서도 보고 저놈이다. 한번 해봐요. 저놈이야 그래요. 저놈이야. 그러고는 성도들은 막 깨워. 그것을 잘해가지고 성교하면 할 수 있으면 최고야. 성교할 수 있다면. 성교 아무나 시켜줍니까? 아니거든. 아 내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저놈이야 할 텐데. 아 지금 내가 아살아살아가지고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아. 좀 억울해. 여러분 건강하셔가지고 오래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셔야 돼요. 많은 용을 깨워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지금 예상하고 계시고 있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렐루야.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은 주님이 성령으로 확 불어가지고 여기 사람들을 만명 오만명이 보내주실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 크게 쓰입니다. 새로 살면서 막 최고로 주님 앞에서 가까이 가가지고 주님을 가장 높이 찬양하고 섬기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